연방수사국 FBI가 가비 패티토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22살 가비 패티토는 약혼난 브라이언 런드리와 크로스컨트리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되었으며 이후 유해가 와이오민 캠핑 지역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FBI는 또한 유해가 발견된 캠핑 지역에 대한 법의약 수색을 진행 중이며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와이오민주 국립공원 캠핑장에 있었던 사람은 당국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 사건의 핵심적인 관심인물로 떠오른 패티토의 약혼남 브라이언 런드리 또한 며칠 전 부모로부터 실종신고가 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